나무랑 사나우랑 지주형. 지주 중에 하나만 되셔도 되고. 나는 정확히 다 알지. 너 그래봐봐 내가 다 해석해줄게. 아니 나 우리 동거했어요 했을 때 선생님한테 가서 받았잖아. 그래서 내가 물어봐가지고. 나 너무 알아가지고. 아 이거 알았어요? 제일 중요한 거를 그리겠어. 자 출석 고르겠습니다. 아니 우리 잠깐만요. 학교기 때 문자를 받았는데. 아 이런 느낌이야. 우리 대리님이세요? 아니 살이 많이 꺼지셨는 것 같아. 나 살이 몇 줄 몰라. 오늘은 어떤 촬영이냐면. 오늘의 컨셉은 우리 멤버들이 에시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요. 오늘 펼쳐지는 에피소드들이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게임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배지를 획득하게 됩니다. 오늘 또 조기 퇴근이라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또 재미있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또 어디인가요? 아니 자체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자체 콘텐츠가 떠있어. 비하인드. 확실히 비하인다. 비하인다면 형이 옵니까? 아니지. 우리 비하하는 거예요. 아 아 지금요? 지금은. 아 추워. 아 추워. 이거 끝나면 짜장면 먹어요? 아 우리 회사 참 좋구만. 뭐 좀 뭐하죠? 자 뭐 못 넘으면 회사한테 한 번 쌓아봅시다. 컷 주세요. 이거 해. 작성. 음. 다음으로 다시 맞으세요. 될까? 아닌가? 신기하다 이런 거 봐.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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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. 리오벅스. 조금 한 30원어치 정도 모자라게 딱 물을 맞추셔야 아주 맛있는 믹스커피가 됩니다. 카페 한 잔 시작합니다. 오늘은 물리치료죠? 제가 맨날 그 물리 선생님이 물리치료를 진짜 형 물리쳐줄까? 삼엔산이온, 무릎물리온 다 죽은거 같습니다. 라이크 되는거 같아요. 큰아, 큰아. 크레이지아, 큰아가. 제일 필요하면 안 해요?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? 여러분들 지금 눈치가 너무 없습니다. 스테이 TBC. 아니야, 박 부장님이 박 부장님이 자, 이 백 씨 먼저 얘기해보세요 박 부장님은 누구시죠? 바로 엘스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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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맞아 제가 동혜 형을 찾는데 동혜 형이 이미 여기에는 뭔가 짱이야 라고 한 거야 아, 나는 엘스의 필리핀 중에 뭔 줄 알았어 지는 얘기 하나 보면 나 머리 맞았어 머리 맞았어? 머리 맞았다고 나 규현이 생각 생각나게 얘기해야 돼 지는 얘기 때 됐잖아, 뭐야? 부장님이 어떻게 뭐 출장 안 나가십니까? 왜 이건 없으십니까? 아유 아유 통화할 때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나 몇 번 얘기해 조용히 조용히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지금 멤버들끼리나 촬영하면서 비하인드 박수 진짜 퇴근이지 진짜 퇴근이지 진짜 퇴근이지 가자 가는 거야? 아니, 바이어 미팅이세요 아, 미팅 미팅은 옷 갈아입고 갔다고? 사복으로 갈려고 아, 그렇지요 가까이 바로 퇴근한다고?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잘 자요 일단 차 좋아 좋아 네 거기다 고맙습니다 아, 아, 아 지금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네? 제가 나가서 컴드로 꼭 바꿔오겠습니다, 여러분 SA 글로벌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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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도의 사장 만세!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일 안 해봤나 봐 회사를 다들 안 다녀봐서 너무 금방 하죠, 뭐 기대해주세요 안녕 퇴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끝났어요? 감사합니다 컷트하겠습니다 컷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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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찌했네요 예정되어 있던 꼴찌가 현심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ौ själ